소천지를 찾으러 가봐야 할텐데 진짜 이쁘 것 같아 진짜 이쁘다 나 어디서 봐보래 나 어디서 봐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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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밖에 안 보여 나 봐볼게 오 진짜 잘 보인다 소천지를 찾으러 가봐야 할텐데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둘 다 맹꽁이 같아가지고 갑시다 하나둘씩 타면 가자 이거 뭐야 보일대 보일대 섭섬지기가 섭섬을 지켜주는 거네 얘네가? 근데 요즘엔 왜 목이 없어 글쎄 아 아니야 이거 경헌오빠 이거 고부장오빠 뭐야 이곳 이거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박 아 여기에 진짜 기회 좋다.... 어 드론에 있다 드론 진짜 손 흔들어져 안녕 안녕. 우와, 너무 귀여워. 우리 같이 보여주자. 아, SNS로.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와,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MBC 길, 테마, 테마기행길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인데, 소촌리 가는 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어요. 우와, 몰래길이에요, 여기. 네. 근데 길 바로 옆에 보면, 저기 바로 바다가, 우와. 대박, 언니 여기 대박. 대박. 우와, 정말 같다. 응. 짠. 갈림티나올쇼, 언니. 어, 갈림티나올쇼.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난 이쪽으로 가고. 이리로? 응. 그래? 난 뒷지방송인데.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여기 같아. 좀 더 가야 나올 것 같아. 오르막이야. 여기 내리막이고. 물어보자. 어,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어. SNS에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어. 물어봐. 저희가 지금 갈림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1번 내려간다. 2번 가던 길로 쭉 간다. 아, 바닷가 쪽이었는데. 봐봐. 내 말에 맞잖아. 그쵸? 음, 근데 1번이 표가 되게 많네요.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츠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바다야, 언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바다긴 바다네. 응. 여기 맞아, 언니? 어, 아닌 것 같기도 잘 모르겠는데. 백두산, 천지 뭐 비치는 것처럼 한데. 여기는 그 동안 그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너무 섭섭이 잘 보이고. 한라산도 안 보여. 가볼까?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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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아, 다리 다리. 어, 이런 다리도 있네. 그치? 한 번네요. 어? 더 쉬운 길이 있었네. 나가볼까? 시작. 바로 도로에 나와. 아, 지금 도로네. 아, 못 찾겠다. 아, 이렇게. 아, 이만큼 왔구나. 깨어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잠자도 있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좀 쉬어가자. 앉아. 어, 너무 힘들어. 우와. 와. 날씨 진짜 좋다. 이런 쉬는 공간도 있는데. 우리 한 번. 그래도 음악 하는 사람들인데. 네. 곡 한 번 써볼까? 네. 어. 어, 멜로디야. 아, 타입을 거 같구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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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이 보인다, 발이 보인다. 하, 하하. 하, 하. 아, 네. adjusting 좀 하겠습니다. 네. 파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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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조 둘에서 떠나는 여행이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갈 곳이 어디가 좋을까 세영교 소천지 종무 비양도 난 빨리 가고 싶어 응 소천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노는 거지 뭐 꼬막하는 애들이 이어서 빨리 소천지를 가보자 하루 종일 찾는 것 같아 궁금해 진짜 어떤 일이 있을지 가봅시다 가봅시다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치 오오오오오오 대박 아 하나 사면 좋네 봐보자 아 여기구나 아, 여기 물에 이제 한라산이 비치는 거 보고요, 그치? 바람이 안 불어야 보이는데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어야 아, 아쉽네 그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보도 했지 그래도 진짜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